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13회차 정혜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세 가지 착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생겼다는 착각, 자신이 남보다 똑똑하다는 착각,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하는데 딕 티비츠의 용서의 기술에서 보면 겸손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겸손, 내가 가진 기준이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겸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겸손, 내가 상처입은 상황이 모두 상대방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이라고 했지요.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42페이지 빈그릇 잡기를 찬그릇 잡듯이 하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밥상을 차릴 때보다는 설거지를 할 때 음식이나 물건이 든 그릇을 들 때보다는 빈 그릇을 다룰 때 잘 깨뜨리는데 깨지는 그릇은 빈 접시이거나 빈 컵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빈 그릇을 대할 때 방심을 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간에서 실수를 잘 저지르지 않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 허점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를 알려면 그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빈 그릇 잡는 것을 가득 찬 그릇 잡듯이 하며 빈 곳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듯이 해야 올바른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인들은 홀로 있을 때 몸을 삼가하는 신독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무자기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스님의 빈 그릇 잡기를 찬 그릇 잡듯이 하라는 내용이었고 다음은 44페이지 명랑한 가정 만들기인데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온화한 표정을 짓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말씨로 자상한 대화를 가지며 조상과 부모를 존중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믿음을 준다. 남편은 처가의 가족과 친숙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며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아내의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으며 권익을 옹호한다. 남편은 아내의 전공 분야를 이해하고 격려하여 발전을 도와주며 일가 친척 간에 화목하고 아내의 심려를 덜어주어 칭찬을 받게 함은 물론 단정하고 건강하며 자기의 일에 충실한다.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자상하고 밝은 표정을 가지며 시댁의 조상과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여 항상 건전하고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가꾸며 가족의 건강과 청결에 힘쓴다. 아내는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가정살림과 자녀양육 그리고 어른의 봉양에 남편이 걱정하지 않게 남편의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에 성심으로 배려해 남편이 칭찬을 받게 한다. 아내는 자기의 전공에 정진하되 주부로서의 역할을 우선하여 온 가족을 편안하고 포근히 감싸서 명랑과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고 남편과 자녀의 성패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하늘에서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만 모든 남물은 땅에서 함육하고 성장을 시키니 결실의 열매가 좋고 나쁨은 대부분 어머니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스님의 명랑한 가정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결실의 결과는 어머니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글 명심하고 아울러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SIB 불교교육방송 후원은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하고 제13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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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